서버가 좋거든요.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자연스럽게 드리프트했대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서버가 좋으니까 드리프트도 되잖아요. 그렇죠, 밀켜주고. 그래서 반대로. 아, 늦었는데 살짝. 그렇지, 오, 좋았어요.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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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방수라고 해서 너무 그냥. 콤피쳐가 뒤에 있어요. 콤피쳐 한번 타고 가야 되겠다. 드리프트.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요. 이거 더 재미있겠는데, 오, 좋아요. 이 차가 보면 잘 맞으니까 다 당긴 거예요, 아니면 덜 당긴 거예요? 덜 당긴 겁니다. 아, 그래서 팍 당겨서 돌아버리니까. 오른쪽에서 상상하고 반대쪽으로도. 오, 이거 거칠게. 거칠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한 박수 늦었다. 그렇죠, 앵앵 형에서, 앵앵. 앵앵 형에서. 오, 그렇죠. 오, 좋았어요. 크지? 아, 당긴 아니야. 당겼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오, 좋았어요. 오, 좋았어요. 아, 느린, 느린. 여러분, 느린 장면 한번 해볼게요. 느린 장면. 144 001. 아, 124 001. 자, 전용기도 기본 전용기, 기본 전용기. 기본 전용기도 끝내 되네요. 오,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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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재미있는데, 이건? 오, 그래도 뭐야. LED 키셔야 돼, LED. 아, 그랬어요? 휴게가 났어요, LED야. 가까이, 우리 앞에 스톱. 우리 앞에 스톱해 주세요. 스톱. 오, 좋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죠. 그렇죠? 오, 좋아요. 소금은 아니기가 다행이죠?